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게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임 이름은 테라포머스 생존 크래프팅 게임이구요 원래는 이게 나온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게임인데 그때는 영어 버전이었습니다 근데 3월 29일날 정식 발매를 했습니다 그때 되면서 한글 패치가 된건지 아니면 그 전에 됐었던진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지금은 한글 패치가 되어있다 라는걸 알려드리면서 현재 스팀에서 2만5백원에 판매를 하고있고요 이게 할인을 자주인가 어쨌든 할인을 했었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을 할 때 사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찐목록에 넣어놓으시고 세일할 때 사시면 될거같아요 그러면 한글 번역이 된 게임 평가도 좋은 테라포머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행성이 기다린다 화성 식민지와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초의 식민지 주민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큰 도약입니다 왕복선이 착륙하고 시민들이 붉은 행성에 정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주선의 모든 사람이 이번 임무에 역사적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막대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권 서식지 토마 아래에서 평생을 보내야겠지만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 여기에 와있는게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의 비를 위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화성 갈거니까 시작이 플러스 50 전력 플러스 29 식량 플러스 10 물 플러스 5 티타늄 이걸로 진행을 하네요 검은 크레이터 화성 새로운 개척지 붉은 행성이 새로운 삶을 찾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줍니다 당신의 목표는 인간 거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휴하는 자급자족 식민지를 건설하고 언젠가 독립하는 것입니다 이 표시줄이 가득 차며 승리를 달성합니다 지지도 획득량 기타 등등등등등 아무데나 클릭하여 계속 식민지를 개발하는 동안 주민들의 지원에 지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지지도가 0이 되면 화성 식민지와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원을 지원? 서포트인가? 서포트를 지금 지원이라고 하는구나? 높이는 건물을 건설하고 거주민을 증가시키고 행성을 테라피밍하여 주민들의 지지도를 유지하세요 한글 번역 잘 돼 있다 이게 아 이거 지지 지도자에 의해서 어떻게 뭔가 계속 추가적인 효과도 얻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재밌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영어 버전일 때도 먼저 그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펙하이 아야드 전문 지식 정치 기술 특정 위치를 탐사합니다 이 지도자를 계속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란 그런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지도자를 바꾸고 막 그러거든요 물, 티타늄, 삼중수소, 질산염, 규산염을 얻습니다 로비, 로비로 거래로 계층 간 대화센터 자원 소모 없이 건설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마다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턴당 3 특정 위치를 탐사합니다 그리고 얘는 특정 위치를 탐사합니다 해당 위치가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멀면 멀수록 전력 소모가 증가합니다 자원 채굴 자원 매장지를 선택합니다 해당 자원을 옷 채굴하고 대항 매장지는 플러스 1 거대 매장지는 플러스 2 초반에 이게 좋을 수도 있겠는데 행성 위치에 건설을 해야 합니다 무료 규산염 부스트 예쁜 도시 오 이런 곳 뭘 하나에 따라 틀려지기는 하는데 오케이 그쵸 이게 그닥 좋은 건 아까치 않은데 이게 좋으려나 뭔지 모르겠다 하도 오랜만이라 거의 한 1년 된 것 같은데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기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뭔가 스킬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탐사 같은 걸 살 수가 있어요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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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먼저 도시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거 지으실 때 플러스 그런 게 있어요 비용이 식량이죠 그리고 이게 식량이고 턴당 식량이 플러스 1이 들어오고 턴당 거주지 플러스 1 이게 주택인가 프로젝트를 건설하려면 도시에 빈 슬롯으로 끌어놓으세요 이런 빈 슬롯들 있죠 전력으로 제거를 하고 지금 예전에 재밌게 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얘로 해가지고 뭔가 효율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씩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떨어지고 여기가 우리 첫 번째 화성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건물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 건설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개수는 도시 이름 위에 표시되며 간다 정말 많은 것들이 패치돼가지고 본부 플러스 1 거주민과 로봇은 도시 내에 포함될 수 있는 건물과 위치의 최대 수를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거주민만 거주한 도시에 현재 최대 플러스 1 플러스 이게 뭔지 이게 건물 건물 5에 1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음 옆에 보죠 거주민 및 아 도시에 건설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개수 탐사 탐사 물 물 타르시스 산소 레벨 여기가 타르시스라는 건가 뭐구나 그러면은 탐사를 해야 되겠죠 음 여기가 타르시스 여기가 마리네리스 템페 뭐 그런 거죠 음 우선은 이쪽으로 탐사를 어떻게 가 탐사 못 가니 우선 온실 농장부터 건설합시다 이런 데 딱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온실 이게 그거마다 틀려져요 그 주위에 뭐가 또 생기냐에 따라서 음 틀려지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다 지워볼까 아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워보죠 이미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건설에 건설에는 자원이 소모됩니다 근처 이 위치를 탐사하여 추가 자원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자원 매장지 음 탐사는 제 특기이기도 하죠 자원의 대량 매장 어 탐사해 봅시다 아 이거죠 이걸로 음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은 과학력이 있을거고 물이 우선 물을 캐야 되겠죠 회수한 샘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원 체질 플러스 사인 물 어? 그냥 이렇게 한방에 하는건가 좋아요 매장지를 발견했습니다 도시를 매장지가 있는 위치로 확장해야 그곳에 광산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매장지가 있는 위치로 확장해야 그곳에 광산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거주민 또는 로봇이 증가하며 도시가 추가 위치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음 어 물 플러스 바다 이런걸 아직 잘 모르겠다 다 까먹었다 어쩌냐 우선 이제 턴을 종료를 해야되겠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턴을 종료하세요 턴을 종료하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건물은 자원을 생산하고 지도자의 활동이 충전됩니다 플러스 1 음 여기서 이제 턴 종료 웅 그리고 나서 동위줄기농장 매년 프로젝트 3가지가 제한되고 그 중 하나를 얻을 수 연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를 연구하면 나중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한 후 해당 프로젝트를 확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음 실험실 도시에 건설해야 합니다 삼중수도 열 발전기 삼중수도를 구해야 되잖아 그쵸? 이거 하려면은 삼중수도가 있어야 되니까 아직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 이 능력치 같은 게 있죠 식량 질산염 이게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과학력 턴당 질산염 규산염도 필요하고 우선 과학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식량도 있어야 되나? 뭘 가져올까? 실험실 해볼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연구할 수 없습니다 거주민 증가 탐사된 자원배장지를 확장하려면 먼저 거주민을 증가시키게 합니다 도시의 주택건설 건물을 배치하여 거주민을 증가시키세요 플러스 1 여기에 놓게 되면은 좋겠죠? 빠밤 식량 없다 이제 오 턴당 오 올라가고 있다 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턴당 플러스 1이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런 것들 해결해야 됩니다 점점 이제 개발되고 있죠? 그 다음 이런 것들 제거할 때 전력들을 가고 음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자원매장지를 선택합니다 해당 자원을 오체구라고 보급기지 음 클릭하여 도시를 인접 위치로 확장합니다 오 다른 위치로 확장합니다 탐사한 위치로 확장하려면은 도시 이름 옆에 1 숫자와 함께 맥동하는 6각형을 클릭하는 확장하려는 위치를 선택하세요 음 이거를 선택하고 좋아요 이제 새로운 자원 매장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확장이 나가는 거구나 음 이제 매장지에 광산을 건설해서 채굴 작업을 시작합시다 그럼 이거 규산염과 재산염도 탐사를 해야 되겠다 그쵸? 그럼 캘 수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또 확장을 해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음 선당 물을 이철취를 하느냐 수익 바다 아 끓어낸 물을 바로 바다로 보내는 펌프시설입니다 해수추출장 광산부터 해보죠 이게 모르겠다 전력사 티타늄사 우선 이거 해야 되겠죠 쥐잉 하면은 이제 여기서 선당 물을 채취를 시작하고 광산 물 음 된 건가 그 다음에 탐사도 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죠 두개 해가지고 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뭐지? 전력이? 어쨌든 이쪽으로 가보죠 네개의 규산염과 과학을 얻었습니다 다음 턴 또 하면 되고 아 해당 자원은 오체구라고? 잠깐만 이걸 하느냐 이걸 하느냐 구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를 랜덤타워로 진행을 할 수가 있네요 지금 이제 할 거 없죠? 여기 갔으니까 여기다가도 이제 매장지를 한번 해야 되고 턴 한 번 다 한 번인가 봐요 턴 종료하고 그 다음에 거주 모듈 식량이 없으니까 우선 식량을 해야 될 것 같고 물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삼중수소는 없으니까 우선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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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확장 안되네? 확장 안되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을 수 있다고 자원 채굴 여기다 자원 채굴 하면은 자원 매장지를 선택합니다 해당 자원을 오체굴 하고 대형 매장지는 해볼까? 보급기지를 자원 소모 없이 건설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우선 물이 10개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고 4천력 이거 해볼까? 아 아 그냥 캐오는 거구나 그냥 캐오는 거구나 탐사했어야지 그러면은 뭐 할 거 없잖아 오 할 거 없어 할 거 없는데 화성에 대한 열정 열정 나중에 정말 할 게 많아질 텐데 여기서 건물을 아 이전할 수 있구나 아 이전할 수 있구나 거주민 차량도 움직이고 있죠 지금 차량들도 움직이고 있고 음 그럼 이제 턴 해볼까요? 턴 종료 오 좋아요 교양로 1 지구에서 화성과의 연구 교육로를 수립했습니다 또 행성 사이에 전기선이 운영되면서 지구의 여행자들에게 가치 있는 여정을 계속 제공해 주기만 한다면 새로운 심리지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얻어야 되는 것은 거주 모듈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실험실 선당 과학력 식량 3중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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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한 거주민이 선당 마이너스 1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걸 함부로 막 쓰면 안 돼요 이런 거 있는 거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정말 산업도시에 따나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도 지금 많이 없는데 마리네리스도 지금 두 칸 찾죠 그러면 뭘 가져갈까요 연구소 질산연만 켜면 될 거 같긴 한데 식량도 먼저 해야 되고 이거 해보죠 채굴작업 기반이 마련되어 이제 자율성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자원이 하나 부족합니다 지구에서 화성을 위해 구축한 교역로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와의 교역 교역 패널 각각의 교역로에서는 톤이 종료될 때마다 선택한 자원을 자원 1 수입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원을 교역을 할지 선택하고 이게 수입 맥스 하나 뭘 해야 돼 뭘 가져와야 되지 아 이게 부족하구나 티타늄 티타늄이 하나가 부족한 게 아닌데 4개 티타늄을 해야 될 거 같은데 티타늄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밖에 안 되죠 하나씩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온다라는 거죠 뭘 주고 뭘 가져오는 거야 하나 주고 하나 받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 주고 하나 받아와야 되는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어쨌든 탐사도 하고 이쪽 가볼까요 오 질산염 규산염 여기다 이제 음 여기 아무것도 없구나 아 빈산이었네 고원 고원에다가 무언가를 지으면은 플러스 점수를 주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광산 만들어야죠 티타늄으로 해가지고 광산 만들어야 되고 산소 레벨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음 여기서는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기술 다 끝났고 지금 아우 이거 왜 12개지? 이거 12개지? 어쨌든 할 거 없죠? 우선은 또 턴 넘기고 그러면서 로봇 허브 거주민과 로봇은 도시 내에 포함될 수 있는 건물과 위치를 최대수를 증가시킵니다 건물과 이거의 위치에 최대수를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거주민과 거주하는 도시의 생활 편의성과 동일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음 실험실 지금은 초록이 먼저가 아닌 것 같은데 오 에이 과학력이나 받아보자 에이 모르겠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거주민 또는 로봇 건물을 건설하여 더 많은 위치를 제공하세요 음 어쨌든 탐사 이종표입니다 탐사 이종표 먼저 이제 탐사를 또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나씩을 주고받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이것도 지금 과학탐사 음식 음식을 빨리 좀 켜야 될 것 같은데 물을 더 빨리 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걸로 해가지고 여기서 물을 켜버리면 될 것 같고 이거를 하나 더 지울 수가 있고요 식량 질산염 이거 이거 한번 가볼까 삼사 이쪽으로 물 물 잡아넣기 오 식량도 얻었다 팀에서 부진된 보급품 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오 오 좋아 그럼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됐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존재할텐데 슝 질산염 롱굿으로 하나 만들어서 과학력도 하나씩 얻고 식량 식량도 지금 빨리빨리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할텐데 오케이 좋아 그리고 나서 또 할 거 없죠 온실 농장 건설 취소 아니야 할 거 없고 그럼 다시 여기서 또 턴 화석에 대한 열정 플러스 아니 27 플러스 2 이게 뭔지 뭐지 모르겠다 전문화 규산염 생산을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플러스 1의 규산염 생산이 증가합니다 티타늄 4개 지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걸 지어야 되겠죠 티타늄 이제 3이 될 거예요 슝 나이스 탐사위성 얻기 비용 플러스 8과 8의 규산염 탐사활동을 수여합니다 재충전 시간은 플러스 3 턴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구에서 탐사위성들을 회선 궤도에 배치했습니다 척을 뭔가 하려면 아까 그 이거 여기 있다 여기 있죠 해야 되고 우선 식량 우와 이거 좋다 공중목욕탕 플러스 5 오 이거 좋다 물이 14개 필요하지만 식량 우선 물 위성으로 탐사 그렇죠 위성으로 위치 탐사 일부 프로젝트에는 몇 탄마다 한 번씩 수용할 수 있는 활동이 존재합니다 이들 위성은 전력을 전혀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먼 위치를 탐사할 때 특히 이용합니다 보면은 전력 2에 탐사 소모가 되고 이런 것을 탐사할 때 좋다 근데 턴수가 걸린다 3턴이란 시간이 걸린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탐사를 때려놓고 3턴 후에 다시 이걸 쓸 수 있다 3턴이 걸린다는 게 아니라 쓰고 나서에 3턴이 걸린다는 거네요 대기 떴다 탐사를 해도 되고 티타늄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여기를 탐사하려면은 여기 나왔다 근데 이거를 대략 매장지인데 대략 매장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평온이고 여기에 도시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면은 도시 설립하면은 자원이 부족하죠 식량 30개랑 물 10개가 있으면 여기다가 오 이 위치를 정착하려면은 우선 인접한 모든 위치를 탐사해야 합니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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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군데로 탐사를 해야 아 여기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우선 음 여기 먼저 한 번 탐사해볼까요 이것도 어때야 되고 전력 3 가봐 질수단이언 얻었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과학도 턴당 이제 넣을 수가 있으니까 공중목욕탕 이게 필요한데 턴당 5H1 아니야 물이 있어야 돼 우선 이거 한 번 지워보죠 오오오 야야야 원래 실수로 해버렸는데 턴당 1 뭔가 옆에 붙으면은 플러스 효과가 붙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했니 아 광산 다음 턴에 여기다 광산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총 슬롯 총 지금 여기다가 9개의 슬롯을 넣을 수가 있는데 1 2 3 4 5 6 6 7 8 9 맞나? 그런 것 같은데 총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개수 9개 여기다 이제 그걸 지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을 넣게 되면은 아 그 로봇이 그거였구나 그 로봇이 그거였구나 어쨌든 다음 턴에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턴 오오오 그쵸 보세요 인접한 과학 생산 건물이 옆에 있으면은 플러스 1을 더 생산하게 해줘요 이런 거 있고 로봇 허브 여기 있죠 로봇 허브 받고 로봇 허브를 만들려면은 티타늄 또 6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광산을 아 아직 확장 아 확장 버튼을 어떻게 어떻게 확장시키지? 이거 지금 이거를 9개 총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9개고 어떻게 해야 확장이 될까요? 로봇은? 거주민과 로봇은 도시내에 포함될 수 있는 건물과 아 이런 걸 지어야 되는구나 식량 티타늄 이거구나 그래요 아직은 그러면 어쩔 수 없네 티타늄 두 개를 더 대야 되는데 탐사 탐사로 자원을 얻든가 탐사를 얻든가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다 보급기지 보급기지가 뭔지 모르겠다 여기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 짙은 보급기지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지워볼까요? 망할지언정 지도자 탐사 임무를 여기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행성이 위치에 건설해야 합니다 해봐 시야가 미치는 곳 전부 평평한 평원을 붉은 바위가 뒤덮고 있습니다 모르겠다 뭐야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뭔지 모르겠네 한번 보죠 이게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죠? 어쨌든 할 거는 전부 끝냈어요 지금 할 것도 없고 턴 종료 왜? 몇 년에 한 번씩 거주민의 기대치가 상승합니다 이는 지원 획득량을 감소시키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임무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상승하고 당신의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라는 거야? 우선은 공명기지 인접한 전력 생산 건물이 턴닭 플러스 1 아 여기까지는 갈 데가 아닌 것 같고 병원 거주민이 턴닭 플러스 1을 지으면 어 오케이 거주지 이 거주지가 있으면은 플러스 1이 더 확장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거주지 이런 것들을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과학력 12 괜찮다 근데 우선은 식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이 없어서 그렇지 우선은 뭐니뭐니 해도 식량 이 표시줄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다음 턴에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오른쪽까지 더 많이 차올수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 우선 해봐야 되겠죠 뭐 1턴 남았죠 음 1턴 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티타늄을 한번 채출해 볼까 여기 했고 여기 했고 여기 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건설할 수 있지만 자원이 없기에 여기다가 한번 에이 켜와 전력 송호를 하면서 야 3중수 손 티타늄이 아니었구나 나 실수했다 오 실수했다 나 티타늄인 줄 알았는데 물 물을 채취했어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턴 하구요 그 다음에 친환경 주택 거주민 1 거주민과 로봇은 도시 내에 포함될 수 있는 건물과 위치의 최대 개수를 증가시킵니다 음 로봇 허브 실험실 로봇 허브 자 이제 여기다가 로봇 허브를 만들어보죠 로봇 허브 그러면은 오 두 개 늘었네요 그쵸 여기 보시면 두 개 늘었고 건물도 아홉 개였는데 아홉 개였는데 다섯 개 늘었구요 두 개 다섯 개 들었네요 와 좋다 음 그 다음에 야 너 그만해 이거 야 그만하고 그만해 티타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 이거 아 이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광산을 만들려면은 이것도 캐야 돼요 이쪽으로 가고 여기다가 광산을 만들 수가 있고 하나 더 해가지고 연결을 계속해서 쭉쭉 나아갈 수가 있죠 이게 여기까지 연결을 해야 되나 봐요 한번 연결해보죠 이거 몰라요 모릅니다 이것저것 하다보면은 될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은 그런데 하다보면은 오우 재밌을거에요 그 다음에 또 탐사 그 다음에 이거 위치 탐사 이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죠 여기 갈까? 여기 한번 가볼까? 물 여기도 괜찮고 여기를 먹으려면은 다 개발이 돼야 되니까 오케이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탐사를 해서 여기도 바위평원 고원 고원 이 위치에 따라서 뭔가 또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물을 한번 캐울까? 물을 한번 캐우면은 이걸 하나 더 지울 수가 있는데 식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인구도 지울 수가 있게 되고 티타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다음 턴이 되겠다 그러면은 우선은 그냥 탐사해보죠 전력도 이제 빨리 얻어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오케이 이제 그럼 이제 여기 도시 설립할 수가 있죠 자원이 부족할 뿐이에요 물 10개에다가 식량 30개만 있으면은 여기다가 건설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다 또 지워주게 되면은 여기다 광산 3중 수도 채취할 수 있고 티타늄 4개 오 전력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게 전력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찾아봐야 되겠구나 3턴 됐고요 그러면은 다시 이거 늘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이다 물 14개로 이거 지워야 되겠다 마이너스 3이죠 기대치 마이너스 5 오 이거 지워줘야 되겠다 물 14개 세우고 전력 오 높은 위치에 고산지대에다가 배치하면은 턴당 플러스 1이 더 지원이 되죠 오 이런 것은 이런 고산지대 이런 데다가 지워주면은 좋은데 아마 그쵸 이게 보이시죠 플러스 12의 규산 오 좋다 이거는 행복도 인접한 거주민이 턴당 플러스 3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와우 와우 브라보 이런 걸 지워줘야 돼 이런 걸 거주민 이런 거에다가 지워줘야 되는데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이런 거에다가 여기다 지워주고 옆에다가 모듈러를 넣어주면은 3,4,10이 안돼 야네들을 이동시키고 식량도 그런 게 있어요 분명 여기다 우선 놓고 얘를 이동시켜줘야 되겠구나 일로 다 이동시키면서 놓고요 이거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고요 2턴 중에 진행이 될 거고 마이너스 13이다 큰일 났다 아 굶어죽기 딱 좋은데 마이너스 13이죠 그 다음에 이거 물 물이 필요하고 식량 지워주고 새로운 도지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은 야 박스에 괜히 이전했나? 이것도 다 이전해야 됩니다 실험실도 우선 이쪽으로 이전하고 우선 그 다음에 야도 이쪽으로 이전하고 오케이 몰라 난 모르겠다 이제 물 여기서 물을 좀 채취 물 채취하면은 오케이 이렇게 채취를 하고 좋아 전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력 소모됐나? 아 이거 얻었어야 되는데 고원지역에다가 지으면은 전력이 꾸준히 들어오는데요 아 이거 받았어야 되는데 아 난 모르겠다 우선은 티타늄을 지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주면서 티타늄 좀 더 캐구요 다 됐죠? 다시 턴 이용 가능한 지도자 표시 오케이 또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얘는 탐사 오 전력 소모 과학력 이번 턴에는 자원 소모 없이 바위 두 개를 파괴합니다 모듈식 아파트 도시에 건설해야 합니다 다른 모듈식 아파트 두 한 개 이상 인접해 있으면 턴당 플러스 3 지원 오 비용이 비싸다 근데 이거는 식량이랑 티타늄이 많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오 추가로 프로젝트 오 지금 이거 해야 되겠다 얘로 얘로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보시면 마샤 이 거주민은 방사선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됩니다 거주민 오 건물이구나 건물이네요 그리고 이번 턴에는 프로젝트 두 개 오 프로젝트 두 개 지금 받을 게 없어요 받아봐야 이제 로봇 터브고 실험실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이 건물도 나중에 필요할 것 같긴 하고 우선은 전력을 좀 땡겨오고 이번 턴에는 이건 다음 턴에 하던가 하죠 우선 이거 받아오고 그 다음에 한 턴 남았죠 한 턴 후에 가능해지고 이제 1 턴 뒤에는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다 이제 식량을 플러스 원 시켜주는 그런 개품이 존재할 거예요 나올 겁니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려 보도록 하구요 음 좋아요 이것도 놔야 되는데 공중목욕탕 공중목욕탕 있었네 공중목욕탕을 여기다 지워놓으면 되겠죠? 여기다 짚고 거주지 모듈 넣으면 음 될 것 같고 플러스 2 거주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됐기 때문에 오 큰일 났다 오케이 자원지원 티타늄 티타늄죠 티타늄 티타늄 주고 그 다음에 전력 인접한 거주민이 턴당 마이너스 1을 지원합니다 이 도시 내에서 식량이 3 이상 생산되면 턴당 플러스 1이 전력 소모가 더 되죠 오 좋다 이거 해보자 이거 해보고 만약에 더 좋은 게 있었다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없겠지만 그런 거 없으니까 턴으로 하고 우선은 이거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번 하나의 광산 규산염이 나오고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울 수 있죠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식량이 식량이 도시 내에서 식량이 3 이상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짓게 되면은 플러스 0이야 와 플러스 0이야 와 허브를 하나 더 지울 수가 있고요 먼저 그럼 이걸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알려야 되겠다 여기다가 분명 식량을 플러스 해주는 무언가가 나올 겁니다 플러스 2의 전력 생산량이 생기니까 이거 제거하고 여기다 이거 지으면은 이 도시 내에서 여기다 세워야 되는 건가 이 도시 내에서면은 이게 아닌가 이걸 일로 옮겨야 되나 음 아닌 것 같은데 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선 하나 더 받으면은 로봇 터브를 하나 더 지울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해보고 여기다가 건물 하나 더 지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지원이 좀 더 늘어날 거고 음 그 다음 여기서 탐사를 하느냐 과학력을 하느냐인데 뭐 할 수 없죠 턴당 지원 오 턴당 7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다 지으면은 턴당 하나 더 늘어날 것 같고 얘를 이동시키고 오케이 좋아요 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플러스 얘가 7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7 플러스 3 음 여기다 곤중 목욕탕을 지으면은 플러스 7 이걸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30 식량이 생기면은 여기다 하나 짓고 이제 14의 물이 생기면은 여기다 짓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얘가 지금 문제네 전력 그리고 이거 탐사 여기 탐사 20의 지원 오 도시를 여기다 설립할 수 있네요 모든 위치 여기도 다 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우선 전력을 받아오죠 에너지 전략 물이 필요한데 됐다 여기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우선은 허브는 두겠으니까 빼고 학교 오 보세요 아 이거는 거주민이구나 식량 매턴마다 추가 프로젝트가 두 개 제한됩니다 도시에 건설해야 합니다 이거 괜찮은데 매턴마다 오 괜찮은데 우선은 어 이건 아직 아닌 것 같다 이거 있으니까 아닌데 지금 로봇 허브레터 지을 필요는 없고 어허허허허헅 이것도 괜찮긴 한데 연구실을 지원해서 지금 아 연구실 지금 뺐지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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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져오자 그냥 이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 턴 에너지를 지을까? 탐사를 할까? 탐사를 해야 될 곳은 많긴 한데 티타늄 식량 다움톤 이제 지을 수 있겠네요 물을 아 물을 이거 은근 어렵다 회수면이 3까지 상승하면 물에 잠깁니다 여기다 뭔가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수면이 3까지 상승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회수면 로봇을 6 생산할 때마다 과학 생산량이 1, 2 증가합니다 3 다음 턴 다음 턴 가면 이걸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대 수가 증가되고 물 14 오 질산염 규산염 들어오고 있고요 오 이거 은근 옛날 보다 빡사졌다 턴 턴 턴 넘기고 여기 보시면은 전력 12 이 도시에서 소유한 광산 세계마다 규산염 하나 아 이거 아닌데 이 뜻을 모르겠어요 이 도시에서 소유한 광산 세계마다 플러스 1의 규산염이 광산 세계? 광산이라는 게 뭐야 이거 광산은 아니잖아 이게 어쨌든 여기다가 지으면 플러스 4 4가 되고 그 다음에 물 14가 되면은 이거 직후 그러면서 하나 늘었죠 또 음 최대의 지원이 하나 늘었기 때문에 음 이쪽으로 가야되나? 과학력을 지금 얻어야 될 이유는 없고 뭘 가져가지? 이거? 온실 농장은 지금 필요 없어요 없애버려? 없애버려? 이거? 이거? 하나 더 놔야 되니까 이거 그냥 가지고 오고요 전력도 괜찮고 탐사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탐사 오 식량 얻었어요 여기는 분화구 분화구에서 설치해야 되는 또 그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 설립 식량 식량 30개를 찍으면은 이제 멀티 깔 수 있고요 오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데다 뭔가를 넣어야 될 그런 것들은 아직 없죠? 그리고 확장이 가능해졌고 어디로 갈까요? 우선 놔둬볼까요? 놔둬보고요 너 이제 그만해 아니야 우선 놔둬봐 이것도 이제 지금 거의 다 가득 찼고요 이제 턴당 들어오고 이게 모르겠다 이걸 지금 일로 옮기든가 해야 되는데 분명 식량을 플러스 해주는 그 기술이 분명 존재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면 돼요 예전에는 이게 진짜 얼마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와 이거 오래 할 수 있겠다 이거 지금 안정화 하려면은 그렇죠 안정화 하려면은 한참 오랫동안 걸려야 될 것 같고 못해본 것들이 많고요 아직 저도 이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때랑 많이 달라져가지고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재밌어요 용암동굴의 도시는 모래폭풍으로 받는 피해가 50% 감소합니다 모래폭풍도 생기나 봅니다 이런 것들 현재 스팀에서 2만 5백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한글 번역 잘 돼 있고 지금 220까지 올랐고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워낙 막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잘했다고는 또 설명 못할 수도 있어요 생활의 편의성 턴당 1 오케이 이렇게 짓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식량 3 이상이 생산되면 턴당 플러스 1의 전력이 생산된다고 하는데 기본 1에다가 그렇죠 3개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더 생산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한글 번역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반응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군따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